고음질 오디오 분야에서 PIO만큼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. 뛰어난 오디오 장비로 유명한 PIO는 PIO-FHOS 유선 이어폰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이 이어폰은 최첨단 기술, 프리미엄 소재, 세심한 장인 정신을 결합하여 비교할 수 없는 청취 경험을 제공합니다. 왜 PIO-FHOS 유선 이어폰을 선택해야 합니까? 뛰어난 음질 PIO-FHOS의 핵심은 하이브리드 드라이버 구성입니다. 이어버드당 4개의 드라이버, 2개의 동적 드라이버와 2개의 밸런스드 암어처 드라이버를 갖춘 이 이어폰은 풍부하고 세부적이며 역동적인 사운드 시그니처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프리미엄 구조 및 디자인 PIO-FHOS 이어폰은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가벼운 알루민 윤마그네슘 합금 하우징으로 세심하게 제작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인체공학적 모양으로 장시간 청취에도 편안한 착용감을 보장합니다. 고급 튜닝 옵션 PIO-FHOS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튜닝 가능한 사운드 필터입니다. 이 필터를 사용하면 개인적인 선호도에 맞게 사운드 시그니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고품질 케이블 PIO-FHOS 이어폰에는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장 순수한 오디오 전송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고순도 온도금 구리 케이블이 함께 제공됩니다. 포괄적인 액세서리 패키지 PIO는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액세서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. FHOS 이어폰에는 포괄적인 액세서리 패키지가 함께 제공됩니다. 결론, PIO-FHOS 유선 이어폰은 고품질 오디오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PIO의 헌신을 증명합니다. 하이브리드 드라이버 구성, 사용자 정해 가능한 사운드 필터, 프리미엄 빌드 품질로 이 이어폰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청취 경험을 제공합니다. 침, 팍. 침, 팍. 침, 팍. 침, 팍. 침, 팍.